053-1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프리엠스입니다. 프리엠스, 은, 는 동사는 건설 중 장비용 MCU, 클러스터, 플래셔 유니트를 개발하여 일부 모델에 공급을 하고 있음 본사 공장의 smt 라인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장비 개발 업체들에게도 쉽게 자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기계 제어 사업은 생산 설비에 투자할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개발된 기술을 두고도 제품화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제공할 수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9년 11월 건설 장비용 전장품과 자동 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부천시의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건설용 중장비를 제조하는 전장사업 부문과 건설기계 MCU, 클러스터 및 OEM으로 금융단말기를 생산하는 제어 사업 부문을 영위 중임 대시 종속기업으로 건설 장비용 하어니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위해선중전자장배유한공사와 위해부선전자장배유한공사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HC 건설 중장비 및 DB 산업용 차량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재어 부문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전설류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 환급 효과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국내 건설 투자 회복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추진 미국 및 유럽의 인프라 투자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4월 10일 기준 장마감 프리엠스의 시가총액은 45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프리엠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3위입니다. 프리엠스의 상장 주식수는 600만 주입니다. 프리엠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프리엠스의 퍼은 34.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6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6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71배 106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원, 8억원, 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원, 12억원, 13억원입니다. 프리엠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번지 15%이고 유보율은 1621.8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2.0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67 더하기 0.8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7.71 더하기 0.8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엠스의 2023년 4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5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9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682원입니다. 프리엠스의 B1입니다.